나쁘진 않은 곳이네 스톤 스트리트에 있던 그 상점보단 아니지만 폭삭 망해버렸다니 믿을 수가 없다니까 듣고 있어? 그러니까 네가 솔로인 거야 이것 좀 봐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이야 그런데 내 진단에 따라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내가 보낸 새로운 인터페이스 패키지를 써봐 아하 헤드골 돌려 세상에 보호 알고리즘이야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든 작동시킨다면 무슨 매치든 조작할 수 있게 될 거야 이건 기회야 우리가 쓰자고 아하 장난하는 거지? 녀석들이 찾아서 우리를 죽일 거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 한 번만 한 번만 위험을 무릅쓰면 우리가 찾던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게 말이야 밀라 그 새로운 시작 찾을 거야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고 영원한 가족 부하이벌 패밀리 이게 뭐지? 젠장 밀라 진짜 제발 진짜 제발 그들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갔어 내 친구 내 가족 내 신부까지 하지만 아직 되찾을 기회는 남아있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차례야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 어 이 질문ар음 이 질문이 atu 문장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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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